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출가하셔서 보리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나무 아래서 경각을 이룬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불쌍한 중생, 아야 하는 것에 애착하고 그 자기가 애착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서 그 가시에 스스로 자해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볼 때, 눈 뜬 사람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불법이여시로다.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도 많이 뜯어오는 버스 44라고 하는 글 읽어보셨어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중국에서 만든 실제 있었던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사실을 영화화해서 수백만 건이 조회를 한 유튜브의 내용인데 글로도 돌아다니고, 영화로도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국에야말로 진짜 남녀평등이예요. 아가씨가 버스 운전사야. 그 버스 번호가 44보다 그래, 버스 44,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도 감동적이라서 전하는데, 승객을 한 차 싣고 이제 쭉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그리고 태웠어.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람 탄 사람들이 아주 깡패들이야. 깡패를 타가지고 이제 승객들에게 전부 돈을 빼앗고. 그리고 빼앗고 나니까 운전수를 보니까 운전수가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거든. 그래서 끌고 가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리고 하다가 칼에 찔리고, 얼어 털리고 피투성이가 됐어. 한 청년이. 그런데 그 버스에 탄 사람은 아무도 한 20명쯤 탔는데, 아무도 나가서 정의롭게 말리지를 않아서. 요즘 우리 새파들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당할 것 다 당하고, 상처 다 받고 이제 버스에 올라와서 버스에 탄 사람들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냉랭하죠. 그러니까 전부 고개 돌려.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질 않았어. 찜찜해. 그래서 그 버스 기사를 볼 수가 없어 도저히. 안 그렇겠어요? 양심의 명령은 쫓아가서 어렵게 그 사람들하고 싸우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단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뻥이 쳐다보고 말았어. 그래서 이 운전수가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말리려고 왔던 그 청년 하나가 이제 와서 버스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못하게 말려. 못하게 말려. 그리고 문을 콱 닫아버려, 운전수가. 그리고는 그 청년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짐을 차창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당신은 못한다 그래. 그렇게 가가지고 이 청년은 이제 터덜터덜 이제 버스는 떠나버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가다가 마침 이제 승용차가 한 대 오기에 타고 이제 가요. 가니까, 저만치 가니까 뭐 웽웽웽 그러고 교통 승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래. 그래,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야. 알아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버스, 버스가 거기에 이제 큰 사고가 났어. 낭떠리지에. 버스 운전수가, 너희들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인간들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고 고의로 낭떠리지에 떨어져서 자폭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중국에서 그게 사실인데, 짤막하게 1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건이 조회가 나가지고 지금 정세기가 뜨들성한데,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알아보니까, 이 버스 운전수는 벌써 자기를 말리려고 뛰어내렸던 어려운 청년에게 너는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죽어도 된다. 나도 이 이상 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됐고 너희들도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너희들 죽고 나도 죽자 해가지고 그렇게 고의로 이제 낭떠리지에 떨어져서 사고를 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을 영화화해가지고 지금 글로도 돌아다니고 영화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버스 44야. 아주 외우기도 좋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간단해요. 보살행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 양심의 명령은 참마음의 명령, 우주의 명령, 진심. 내가 늘 말씀드리는 참사람, 참사람의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각의 과용이라 아주 화음경 공부에 아주 팁 치고는 괜찮죠. 정각의 과용이라 보견을 제법하고 널리 모든 법을 보고 이변 개살이일세. 이변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다 버려서 떠나버릴세. 널리 모든 법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서 오해 없도록 해야 돼요. 오해 없도록. 그래서 이변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기에. 그럼 중도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이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중간. 도성 영 불태하야 도를 이루어서 영원히 그 이치에서 물러서지 않아서 전차 무성윤이로다. 이 누구하고도 비교할 바 없는 이런 법륜을 굴림이로다. 불가사의급의 정진수 재행은 불가사의 한 세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수행을 정진해서 닦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이 뭡니까? 보살행이요. 보살행. 간단하게 생각하면 배려, 보시. 육바람일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예요. 육바람일. 보살,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에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보살 하나만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게 다 포함됩니다. 배려 아닙니까? 남 배려. 그 버스 운전수 배려 좀 해줘야지 자기 식구 오고 그야말로 한 2, 30명의 승객들의 목숨이 그 버스 한 사람 손에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수를 배려하지 않아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운전수가 차에서 타고 승객들을 딱 이렇게 노려보면서 쭉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전부 마주 못 봐. 고개를 다 돌려. 안 그렇겠어요. 나라도 그렇겠지. 그런 짓을 보고. 숲속도 아니야. 저만치 중국은 워낙 평온이 넓으니까 숲도 별로 없어. 거기서 무슨 짓 하고 그냥 청년이 내려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하는 거. 그래서 차에 앉아서 다 봤어. 보는 거리라 딱. 영화에 보면 그래야 돼 있어요. 그러고도 마음에는 물론 찔렸겠지. 그게 본래 갖춰져 있는 그런 의로운 생각.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 보시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거예요. 보시하는 마음이 없는 거. 보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 다 같이 배려하면서 갈 줄 아는 거. 이게 보시예요. 그런 것을 닦아서 위도 제 중생이시니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시니 차시 대설 얘기로다. 이것은 대선. 큰 신선 그랬어요. 큰 신선의 힘으로다. 그랬습니다. 위도 제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 가족부터 이웃, 도반, 친구,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을 다 배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일 그것이 곧 대선의 힘이다. 큰 신선의 힘이다. 부처님의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이끌어다가 해석을 하면 그런 배려입니다. 배려. 황중마가 도사께서 인도하는 스승님, 부처님이죠. 깨달으신 분 도사가 온갖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 용건무능성이라 아주 용명스럽고 해서 그 누구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광중연 묘의하시니 여기에 광명을 놓았다. 그랬어요. 양종륜하로부터 저 앞에 보면 첫 구절에 보면 부처님이 두 발바닥 밑으로부터 광명을 놓았다. 그래서 십신범문을 상징한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광명 가운데서 미묘한 뜻을 연설하시니 자비고 여시로다. 자비한 까닭에 이와 같더라. 자비도 억지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서문에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육바람에 이는 예지. 이것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다. 있는 걸 일깨우기를 말하는 것이지 없는 걸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다. 이피지의심으로 저 지혜의 마음으로 파제의 번외장일세 온갖 번외의 장애를 깨뜨릴세 일념견일치하시니 한순간에 일체중생을 다 살피니 차시 불실력이로다. 이것은 부처님의 실력이더라. 여기서 이제 부처님 환경에서 부처님 부처님 하는 것은 우리 참마음돌이요. 아까 일체처문수사리보살이나 우리 참마음이나 여기서 환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나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 외에 달리 다른 소성불교나 일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하고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처님이란 뜻에 헷갈릴 경우가 참 많아요. 뭘 부처님이라고 하는지 법당에 있는 일을 부처님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2600년 전에 인도에 계셨던 그 성인 서가문일을 부처님이라고 하는지 경전에 대성경전에 보면 겪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작용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일체처문수사리보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산천초목 산화돼지를 전부 다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공부할 때 그 어떤 한계를 터버려야 돼요. 한계를 무너져야 돼요. 교구 정법고하사 정법의 북을 둥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각오 시방찰하야 시방세계 중생들을 전부 눈뜨게 깨우치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돼 있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함영향 보리케 하시니 다 모두들 깨달음을 향하게 하시니 자제력 능의로다 자제력 자유자제한 힘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는 그 힘 그게 자제력이요. 잠자고 있는 우주의 명령 양심 양심 그 보스 승객들은 그 양심이 너무 깊이 잠들고 있었나봐 잠이 깰락말락 해서 잠을 빨리 깬 사람은 그 청년 하나였어. 그 덩치도 크고 아주 거칠게 생겼고 아주 그런 깡패들을 무턱대고 그냥 아무 계산없이 쫓아가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그게 당하긴 합니까? 사정없이 얻어 터지고 또 칼까지 들어서 칼 들었든 말었든 그냥 가서 다칠 것 생각하지 않고 가서 말리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 그게 우리 참마음이라고 그 계산이 없어 참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게 자제한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다 그게 자제한 힘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슬픔 깬 사람도 있고 아주 또렉또렉하게 깨가지고 항상 살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서문에서 말처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에 눈뜨게 하고 자면서 깨어나게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위도 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 불교의 무변경하고 가없는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내가 별을 세 개나 쳐놨네. 공부하면서 내 자신만 벗어나면 이 계절에서부터 추나 추동 사시절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일체가 전부 남입니다. 나만 벗어나면 일체가 다 남이요. 전기뿐이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이라. 그게 무변경이에요. 다함이 없는 경계 끝도 경계 그 경계가 어떻든 간에 그 경계를 부정하지 말라. 남의 삶을 부정하지 마라. 삼천초목 우리 절에는 그 길을 보름이면 고칠 것 같지 해놨더니 그렇게 공고를 해놨더니 두 달이 지난대도 아직도 일이 덜 끝나고 있어. 그거 그대로 수용해야지 어떻게 됐어요. 수용해야지. 어제 겨우 가서 어제 세멘트를 쳤는데 그 전날부터 세멘트를 쳤으면 어제 이틀 걸린다고 했으니까 어제까지 했으면 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니까 이제 쉬고 한 다섯일인가 일주일인가 안 한대. 그게 경계야. 무변경계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봐야지. 아 그렇게 하구나. 그렇구나. 그제는 나지사 법문 내가 많이 했었는데 그렇구나. 사유가 있겠지. 그 다음에 사는 뭐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 저렇게 하다 중도폐 해놔도 그래도 감사하다. 아침에 세면 한 대 나가서 걸어다녀 보니까 굳었어. 괜찮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지사 법문 아주 유명한 법문 그렇구나.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 불교의 무변경이라 무변한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말이야. 무너뜨리지 말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 공사판 감독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중에 주짓음인데 말한다든지 무슨 도감이나 총무인데 불러서 말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상하고 막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야. 상황이 금방 회복되나 한번 화내놓으면 화가 회복이 안 돼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수밖에 불교 무변경이야. 그래서 별을 세 개나 쳐놨어. 무변한 경계 나만 벗어나면 전부가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거역하고 나와 안 맞고 하는 경계들 뿐인다. 무변 경계야. 그걸 무너뜨리지 말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꿔지는 일은 없다. 말이야 도대체. 너는 언제 남이 요구한 대로 바뀌어졌더냐. 나도 한 번도 남이 요구한 대로 바뀌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자기는 남을 바꾸려고 해. 역지사지라고 바꿔놓고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참 아집이 있어가지고 전부 아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려고 해. 그게 우리들 중생이라. 그런 줄이나 알고 살자 이거야. 당장에 안 바뀌어.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 줄이나 알고. 그런 줄 알면요. 금방 마음은 또 풀어집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을. 이런 본문 들어놓으면 금방 이제 우리는 마음 돌이킬 줄 알아. 이런 니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 돌이킬 줄도 몰라. 그것만 해도 오진대. 부처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환경에게 감사해야 돼요. 무변한 경계들을 전부 나에게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안 맞고 나하고 어기고 하는 그런 경계들을 무너뜨리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말이야. 그리고 이유제 억찰 온갖 경제 억찰이라고 하는 거지 제 억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삶의 세계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들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듯이 또 그렇게 놀리며 살자 말이야. 그렇게 놀리며 살자. 저거 일 벌어놓고 한 달을 공사를 안 하든지 1년을 안 하든지 안 해도 나는 그대로 견딜 작정이라. 그대로 견딜 작정이야. 말 안 할 거야. 저게 이제 장마가 언제까지 갈지 이제 며칠 후에 장마 끝나면 한 달지만 장마가 이제 며칠 후에 끝나나? 한 달은 갈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장마철에 시작하는 거야. 그 많은 시간들 다 두고 거기에 논의를 해야지. 이유 제 억찰이야. 제 억찰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하나 사사건건 전부 내 마음에 안 맞는 세계들이지만 거기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노인자. 어유 무소착 모든 존재 어유에 모든 존재에 있어서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내 그게 속거리지 아니하면 무소착 속거리지 아니하면 피 자제 여부려다 거기에 자유 자제한 것이 내가 걸릴 게 없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자유 자제한 것이 부처와 같더라. 요한계송 네 구절 요한계송 제발 요거 마음에 새깁시다. 앞에 거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버스 44 잊어버려도 돼. 요한구절 근데 그게 아마 내리에 많이 박혔을걸. 오늘은 오늘 본문은 아마 그게 아 그 참 자제 피 자제 여부리로다 그 자제한 것이 부처와 같다. 참 좋은 본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본문 만나겠어요. 불교에 무변경하고 전부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지 뭐 마음에 맞는 게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그렇더라고 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논의자 거기서. 이유 제 억찰 억이나 되는 그런 낱낱 경계 논의자 말이에요. 어유의 무소착이면 모든 존재에 있어서 있음 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나니 나이 거시니 하는 것 그게 어유입니다. 유 피 자제 여부리로다 거기에 자제한 것이 부처와 같다. 재불여 허공하사 국영상청정하시니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 텅 비었다. 이 말이야. 국영상청정이라 끝까지 항상 청정하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료 마음마음 그게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지만은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정이야. 텅 비었어. 그 재불 이 허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재불이 허공 같다. 우리 참마음 참사람 양심 아무리 뭐라고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면서 온 인생을 좌지우지 하고 온 우주를 꽉 채워. 그것을 뭐라고 유시한 말로 진공 묘요 그러는 거지. 참으로 텅 비었어. 그럼에도 묘하게 있어서 그게 들어서 세상을 다 좌지우지 하고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 해. 그게 들어서. 버릴려야 버릴 수 없어. 그게 참난 걸. 그게 참나고 참마음이고 참사람인 것은. 그게 진짜 사람이야. 그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가짜니까 잘 변해. 가짜는 참 잘 변해요. 진전은 안 변해. 그래서 그것을 참나 진하 참마음 참사람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 구경상청전의 끝까지 항상 청정에 텅 비었다. 본래 부처짜리요. 본래 부처짜리. 따가서 부처되는 건 답이 없습니다. 본래 부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라야 그게 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양심 참마음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억념생환이 하면 재불 억념하여 억가지로 여기서 아마 기억할 억자 같으면 더 좋겠는데 억이란 억자네요. 억념해서 기억해서 잘 생각해서 그 앞에 재불 여허공 구경상청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억념해서 생환이 환의를 내면 그 도리 참사람 참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환의심을 낼 것 같으면 피 재원 구조기로다. 저 모든 소원이 다 갖춰진다. 다 구조한다. 거기에 무슨 소원인들 갖춰지지 않아 할 게 있겠어요. 좋은 말입니다. 일일 지옥 중에 경험 무량급 하시니 낱낱 지옥 가운데서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니 지옥이 뭐 8만4천 지옥이 있는데 그 8만4천 지옥 하나하나마다 지장보살은 다 가져와서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한량없는 세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옥에 1만 년을 보냈다 하면 그 모두 몇 년이 되겠어요. 위도 중생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이 능인 식으로다 능이 이러한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능인 참는다. 요즘 지양보살 계절이잖아요. 불교에는 계절이 있어. 가을 되면 무슨 계절이죠? 관세음보살 계절이야. 합격해야 하니까 관세음보살 이렇게 매달려야지. 또 정처에는 무슨 계절? 화음성룸 계절이야. 화음성룸 계절 정처에 왜냐? 화음성룸인데 기도 잘해가지고 1년이 무사 안녕하도록 빌잖아요. 그게 이제 화음성룸 기도 신중 기도 꼭 합니다. 정처에는요. 그거 아주 그게 순리라. 정처에는 화음성룸 계절이고 가을에는 관세음보살 계절이고 지금 한창 백중을 앞두고는 지장보살 계절이야. 그렇습니다. 요즘 지장보살 계절에 일일 지옥 중에 경화가 무례한 것 하시니 지장보살은 원력이 그렇잖아요.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탕 비기 전에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지옥 중생이 다 빠져나간 뒤에 다시는 지옥에 들어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때 내가 성불하면 했지 그 이상은 안 한다. 요선시대 인류 역사상 제일 평화롭던 시대가 요선시대인데 연임금 순임금 때는 30년 동안 오공 30년이다. 감옥이 30년 동안 텅 빈 적이 있었대요. 이야 좋았지 참 한 사람도 그 많은 중국 천하 인구들이 나쁜 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30년 동안 그래서 감옥이 30년 동안 텅 빈은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요선시대 요선시대 좋은 세월을 우리는 요선시대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한때 요선시대 있었죠. 좋은 세월 있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다 요선시대 있었어요. 뜻으로 해석하면 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지상부사로의 어떤 원력이 여기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서거 신명하고 상호 재불법하시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불법을 보호하시니 거기에 또 별을 세 개나 쳐놨어. 불법 보살 정신이 강한 사람은요. 봉사 정신 강하고 보살 정신 강하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힐링이니 무슨 명상을 해서 무슨 편안함을 누리니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건 이미 초월하고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요. 남을 돕기 바쁜데 언제 내 치유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저 서문에가 있었나 내가 어디서 봤나 어린 자식을 위한 부모가 자기 굶었다 헐벗었다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식을 돌보기 바쁜데 자기 헐벗고 무슨 굶고 하는 거 절대 생각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하면 부모 아니지 그거는 그건 괴모거나 그렇겠지 절대 그건 진짜 부모 아니여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진정한 보살은요 보살은 남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려고 한 생각 때문에 무슨 남을 뭐 아 나 도대체 인 colours